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서 양육강식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은 확실히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상은 그 연약함을 봐주지도 않아요. 봐주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해요. 강해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한 점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평 기자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진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끌이고 흑이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화질 수도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악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포장하면서 살고 계신지 않으신지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인생이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그런 인생 참 피곤하다는 것이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연약함의 문제를 시각을 바꿔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각을 전환시켜줘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 어떻게든 숨기고 과장되게 포장하고 피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루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점을 어떻게 전환시켜주시고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우리들을 겸손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부분들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은 우리들 안에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신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장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선천적으로 내가 잘하지 못한 어떤 재능적인 부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과거나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어떤 배경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는 연약함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준합하게 엎드려 눈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될 부분인 것이에요. 제가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에 제한을 주고 당장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괴롭힌다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치명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을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인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다 언어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문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미남이었다고 해요. 대머리에 얼굴을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미남이었다고 해요. 바로법 사용한 겁니다. 보기 좀 안쓰러울 정도로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것과 반대로 설교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데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그런 문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장애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간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정말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간질병이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당황스러운 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어원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무엇을 뜻하면 큰 말뚝을 뜻해요. 말뚝. 예리하고 뾰족한 나뭇조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나뭇조각 큰 것이 아니 말뚝이, 큰 말뚝이 내 몸 어디고서 하나님께 박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바울에 대한 바울의 불쾌감은 유룸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연약함, 바울의 연약함 자체는 바울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다. 사단의 사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만 집중해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했다면 그것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사육한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날마다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봤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한 궁극적인 원인자는 누구인가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인정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야지만 풀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뇌적치우를 젊었을 때 사역할 때 종종 많이 했습니다. 종종 많이 했는데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부모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들한테 좋은 어머니시고 아버지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청년들과 함께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사역하다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의 부분이 부모인 경우가 있고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침이 오를 정도로 그런 삶의 내용들을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이 연약함조차도 이런 부분들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해결하는 첫 키라는 것이에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성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치유가. 바울은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가장 선하시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특한 선물. 특이한 선물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선물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어졌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기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가시의 목적을 말한 뒤에 바울은 이른 날을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영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상과 개시와 영적인 체험들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위험입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바울은 어쩌면 그 위험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영적인 위험에서 구하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져댑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하고 부유하다고 또 재능이 많다고 또는 남들보다 도덕적이라고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 높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흥금해. 성결구절 더 많이 알아. 내가 영빼이 좀 세. 그런 분들 간혹 만나게 합니다. 이 자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가끔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사여가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가 한두 분 계십니다. 한두 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교만은 모든 교만 중에 가장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심각한 그런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그분들 옛날에 다 이단들 아니었어요. 지금 이단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자 시간을 하자 교만이 됐다. 교만이 됐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단됐다는 것. 유명세에 탔기 때문에 이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여러분 타이타니코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 배가 대서양을 떠도는 한 빙하에 부닥힙니다. 침몰하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구명정이나 조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거듭내는 경고에도 그다지 무시했어요. 이게 무너질까. 기교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파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서 영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연약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 연약함 때문에 불쾌하고 참 슬펐고 어떻게든 그걸 가리려고 했고 위장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전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어떤 시각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어떠한 연약함일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내게 하나님께 허락해 준 것이다. 내게 결단합니다.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서 있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연약함 그 가시를 즐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성자라도 고통스러운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즐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제발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 번 하나님께 강구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도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간청했어요. 장시간 동안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바울이 원했던 기대가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긍정적인 대답 아니에요. 부정적인 그런 응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그 연약함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깨달은 것이 않았어요. 주님은 연약함 가운데 바울에 대한 자신의 은혜가 충분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보다는 충족한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길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면서 그것을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셨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미라. 온전하여지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온전해지냐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빼기 시작할 때 그분의 능력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절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역설적인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인간의 억도함의 능력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뒤따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 44가 되어서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장 능력이 뛰어날 때입니다. 이집트 왕자였어요. 용사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혈기 왕성합니다. 젊습니다. 백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도 가득합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40년을 더 기다렸어요. 약해질 때로 약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힘을 좀 빼라. 힘을 좀 빼라. 너가 힘을 빼면 내가 일한다. 내가, 너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내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간에 학력이 부족하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흥강사 아닙니까? 학력이 초등학교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육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잘 아지 않습니까? 다른 게 그 자매 멋지게 쓰지 않습니까? 남들 다 인생 실패했다.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매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평과 그 사람의 어떠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쓰실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한 만한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주려한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려는 도구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의 은사, 학벌, 그것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려 들지도 않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장노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장노님 두 분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참 겸손합니다. 참 겸손해요. 두 분 다 의사입니다. 교수시고 의사시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유명하실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는 다 배솔물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지 않으셔도 그 겸손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는 분들이셨어요. 정말로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그와 관련된 온 교우들이 그걸 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여러분 인간들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키 도라는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할 따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강한 그 무엇인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강한 그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예수 안에서 다 죽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갈라지고 싸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안 죽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연약함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강점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9절과 10절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핸디캡에 초점을 맞추기를 중단하고 연약함의 선물에 대해 감수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을 떠맡으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게 될수록 나는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케 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경험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가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히 자신을 들이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이 때가 바로 최선의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나눠드렸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내어 맡기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드러낼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논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